왕세자 시절에 우리 한국인한테는 아주 친밀감을 느끼는 그런 국왕이십니다. 특히 아름다운 제 마누라가 꼭 가면 사진을 꼭 찍어서 오라고 그랬는데 그 미션에는 내가 실패했지만 저도 브루시엘에도 갔었고 또 브리페이라고 깬트 있는 아름다운 호수에서 내가 본 배가 회색깔로 이렇게 오글오글 있는 것을 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그곳에서 봤어요. 호수에서. 그래서 인삼깅 벚꽃이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곳에 구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벨기 1901년인데 1910년이 우리가 을사늑약이라고 해서 아직은 이름이고 엄청난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벨기에는 한국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와서 도와줬는데 특히 한국전쟁 당시에 삶 걸커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전세계를 감싸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벨기가 평가합니다. 양권 교육이 한 이유의 공정으로 증가되고 있고 특히 2017년 경제사들에 대한 방안 등에 힘입어서 최근에는 2년 47억 불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과 벨기에 있는 영어 수행 동행과 벨기의 관광은 대해선에서 branched to the economic delegation의 방안을 수러했습니다. 2017년에 4,7밀리노를 산을 고정했습니다. 헨트 대학교 송도 캠퍼스라든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리 나라가 많이 가서 상을 받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대통령하고 정부 측하고 지금 다 만나시고 오신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 of about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our goal is of course the complete the new establishment of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ith the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we have miraculously 감사합니다.